XSFM입니다. I, D, W, K 이사야서가 이 시절의...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이 시절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성서를 자주 보진 않습니다만 공부해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무서운 구절이 많아요. 특히 이사야서가 개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이사야서가 이 무리들과 선지자가 가장 빡쳤을 때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너네들 야, 지옥 커밍순이다 이 새끼들아. 계속 박해해 바이놈들아. 이런 마인드로 내뿜은 거예요. 그리고 잘 뒤져보면 이 사람들이 욕하는 유대인을 탄압하고 종교를 박해하고 방탕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에 너무 정광훈 목사가 앞뒤가 맞습니다. 맞아요. 정광훈 목사는 그 반대의 존재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이때였으면 우리가 그 이름을 알기 전에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정치를 보면서 오묘한 역전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저 사람은 희생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데 희생자인 척을 즐기고 피해자인 척을 즐기면서 그걸 대가로 또 다른 희생을 받아내려고 될까? 상대편이 억압과 굴종에 시달리도록 만들고 싶어 할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왜 이승만과 박정희의 직계정당은 자신들이 노무현과 김대중을 이어받고 있는다고 말하는 걸 즐길까? 뭐가 문제지? 그렇게 늦다 보면 정광훈이 되기도 하나 봐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나 봐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연대기도 참 기가 막힌 게 돈 받자고 시작한 거잖아요. 500억 받자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세력이 있으니까 500억을 받는데 세력을 동원한 거잖아. 그때 유행한 아젠다를 끌어온 거고. 500억 받았잖아요. 받고 나니까 모인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렇죠. 500억이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렇죠. 돈이랑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큰 돈일 경우에는. 내가 원한 만큼의 돈을 받으면 그때부터 생각나 할 수 있는 국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돈도 되네. 지금 나라를 집어먹게 생겼는데. 그러다가 일단 500억을 잃은 정광훈의 구슬픈 이야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큐비앤 콜라겐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취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순도 100% 콜라겐. 피부 건강엔 큐비앤. 제조원, 주식회사 코스맥스파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있다 하지 그랬어. 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취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취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취약만 그렇지. 요즘 취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취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취약, 요즘 취약. 가정에 달 행사하는 요즘 취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물해, 요즘 취약. 이게 다 우리 조물주. 아니, 오늘은 조물주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다 우리 유명상 PD의 업무죠.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코웃음을 치죠. 응? 아니, 공개방송 때 모든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서. 그렇죠. 사람들이 사겠어요, 지금? 아직 다 안 썼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 공개방송에 못 오신 청취자분들 계시잖아요. 너 빼고 다 쓰고 있지롱. 입니다. 네. 불어오시면. 3개 구매 시 20% 할인이 들어가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무료배송까지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개방송에서 받아 써보실 분들은 어떤지 후기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라고 드린 거예요. 저희 뭘 구매 안 해도 후기 뜰 수 있나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후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 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1개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맨날 닦으면요? 아, 받아가신 4인 가족은 이제 슬슬 다 쓰셨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슬슬 사야 할 때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쟁여두자 요즘 지약. 그렇습니다. 지금 3개를 구매하시면 무료배송에 20% 할인까지 들어갑니다. 왜 여러 개냐? 화장실이 여러 개면 하나만 돌려줄 수는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오늘도 까먹고 내일도 짜실 거잖아요. 헬로우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 수는 너무 많고, 그 세트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감안에...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이번에는 무려 대본이 10장밖에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오래 떠들고 있습니다. 헬마우스와 함께.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저는 대본을 2시간에 치려고 짧게 한 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하지만 뭐랄까, 너무 신뢰가 떨어졌어요. 믿지 않습니다. 되게 진심이고, 다른 무엇보다 진심인 건 음원 파일을 이렇게 많이 만들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때까지는 계획이 무조건 2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랬던 적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죠. 그런데 이 아이템을 준비한 게 원래 다른 아이템을 유피티님하고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하다가 전광훈이라는 이름이 많이 회자되는 것과 동시에 너무 희석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허경영 때랑 비슷해요. 이거 매우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받았고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이비들이 자꾸 뜨는데 그 사이비들이 너무 지나치게 기괴하고 훨씬 더 폭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대면 돌아보면 얘는 천사. 이렇게 보이는 국면이 또 펼쳐지는 거죠. 아예 기괴한 사건하고 게다가 정광훈은 김기현 이름 옆에 있고 이러니까 왠지 레귤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치를 보고 늙어온 우리 세대의 인상을 보죠. 2000년대 중반 하여간 우파들이란. 2010년대 중반. 아이고, 박근혜에 비해서는. 2020년대. 괴수 대백과 사전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저럴 줄은 몰랐던 것처럼 그리고 어느 틈엔가 집권당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극우 목사를 보면서 게다가 그 사람은 설교를 할 때마다 트럼프를 만들었던 미국의 극우 보금주의 목사들을 거론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체감되는 위협으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꾸 코믹한 요소로만 활용이 된다. 이 점이 경계해야 될 어떤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이 시점쯤에 한번 아카이빙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최근에 미국 커뮤니티 게시판에 강남스타일 히트하던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배대시 뭔지 알아요? 그땐 및 롬니가 최고의 악당인 줄 알았다. 지금 깨어있는 공화당의 양심이죠. 미국 보수주의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후퇴라는 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눈앞에 와 있다는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 헬마 어제인가 그제 뭐라 그랬어요. 정상인의 범주에서 우리가 김무속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근혜 대 이명박의 대결이 프레데터 대 에일리언인 줄 알았던 이들에게 지금 김건휘파와 전광훈파의 싸움이 온 겁니다. 똥과 토가 싸우고 있는 거야. 에리언인데 프레데터는 멋이라도 있지. 무당과 사이비 중에 뭐가 더 이상한가. 이런 싸움을 지금 중계를 해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자꾸 더 짜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이비성 목사의 음모. 그리고 그다음에는 인류 혐오. 그 사이비가 벌이고 있는 짓의 어떤 치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런 자들이 항상 헐리우드 영화의 마지막 바로 앞 직전에 장면에서 보여주는 비루함.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걸쳐볼까 합니다. 난 단죄받지 않아. 그렇습니다.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한테도 찐 욕설을 퍼부을 수 있는 대범함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짜 닥쳐온 위기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 되고만은 실은 인간이었다. 그렇죠. 인간일 뿐만 아니라 뭐랄까요. 굳이 비유하자면 악큐쯤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좀 비루함 중에서도 비루한. 특히 나약한. 특별하게 나약한. 이 사람 키가 18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나약하게 보이는 순간들만을 좀 뽑아와봤습니다. 요즘에 그러죠. 분노 조절 잘해 순간. 그렇습니다. 2단 사이비 계열의 목회자한테 가장 무서운 건 2단 사이비 도장이 찍히는 일입니다. 진짜가 돼버리면 더 이상 이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피하고 싶은 게 2단 사이비 성이 있는 목회자들의 공통된 어떤 욕망일 거는 당연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 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딜레마가 있는 거죠. 강대 위에 올라가면 자기 신자들한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센 사람인 척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주거를 시전해야 되지만. 그리고 예수님하고 나랑 친구 먹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게 2단 사이비 심판장의 항목으로 올라갔을 때. 그렇죠. 그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하는 것도 안 무서워요. 검사가 기소해도 교인들이 와서 지켜줄 거고. 그렇죠. 사식 빵빵하게 들어오거든요. JMS를 봐요. 설사 유죄를 받아서 안에 들어가더라도 세계는 붕괴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강원 같은 경우에는 2단 판정을 받으면 그 세계가 붕괴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이저를 지향하는 사이비이기 때문에. 소위 메이저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원내정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목표인 인간이기 때문에. 2단 사이비가 돼버리면 그게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마지막까지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와 정치를 연결하는 전광훈의 힘의 원천. 그거를 끌어놓을 수 있는 게 2단 판정 도장입니다. 우리 전에 가세현의 스포츠신문 기자 아저씨 누구죠? 용호. 용호. 김용호. 그 친구의 반성문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짓을 또 하다가 지금 또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2022년 9월에 예장통합의 2단 사이비 총회가 열립니다. 2022년 9월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 그렇습니다. 반년 전? 소위 광화문 집회의 슈퍼스타이던 시절이죠. 2022년 9월에 감히 누가 나를 이라고 하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심지어 문재인 정부한테 기소당해서 재판받고 있던 중인데. 그때도 기세 등등 했는데. 2단 사이비 총회. 이거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예장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교 장로회의 통합지파에서 전광훈 목사 연구보고서를 냅니다. 이 연구보고서라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이비 2단성이 있다고 지목된 사람에 대한 연구를. 사이비 총회에서 연구를 해서 그 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예장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pck.or.kr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제107회 총회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 사람은 2단인가 아닌가. 엄청난 결정이죠. 전광훈 인생 최대 위기. 항목이 15개, 16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광훈이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한 다음에. 자기 일요일에 왔을 때 신소들 앞에서. 꼬지라 그래 이 XX들. 그렇죠. 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러네. 할 것 같죠. 성실하게 소명합니다. 성실하게 소명합니다. 이 16개의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요. 그 소명의 내용이라는 것이 정말 비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부 소명 내용을 확인해드리죠.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단성 있는 발언들 중심으로 좀 몇 개 뽑아봤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그 소위 빤스 목사 발언. 여신도가 나를 위해 속옷을 내리면 내 신자. 그렇지 않으면 내 교인 아니다에 대하여. 이게 6번 항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게. 2단사협의 총회 주요결의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광훈 같은 사람이 쫙 있어요. 비승물의 한 이상한 종파에 이상한 사람들 쫙 있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굉장히 진지한 문투로 이 사람들의 헛소리를 분석합니다. 그래야죠. 그렇죠. 말하자면 신학 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장로에는 업무 역량을 총집결해서. 그렇죠. 총집결해서. 까야 돼요. 여신도가 나를 위해 속옷을 내리면 신자. 그렇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다를 분석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죠. 앞으로 우리가 2단성을 심판할 거니까. 너의 해명을 해보아라 했더니. 소명서를 성실하게 16개 항목에 다 갖춰서 냈습니다. 내용부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소명을 했느냐. 신자의 복종을 요구하는 어떤 목사가 한 말을 인용한 것으로서.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신이 만들어낸 말은 아니라고 소명했다. 제가 한 말 아니고요.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또 그 이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 다음엔 그런 말 안 했어요. 한 번 실수한 겁니다. 봐주세요. 이거죠. 이제. 제가 한 말 아니고요. 인용만 했는데 그때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적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소명서를 첨부하진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모릅니다만. 총회에서 가장 건조하게 분석하기로는 이렇게 소명을 하였다. 그 다음. 7번 암모. 그 유명한 발언.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말에 대하여. 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소명을 했느냐. 하나님께 까불면 죽어라는 말이었는데. 하나님한테 한 말 아니에요. 이게 너무 웃기는 대목이에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냥 문자 그대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한테가 중요한 건데. 맞아요. 소명서에서는 나한테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난리면이죠. 그 난리면 바이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내가. NL이야. 응. 젊었을 때 그랬어. 야 미국 까불면 죽여버린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김문수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미국 깨까불면 죽어라. 미국에게 까불면 죽는다. 이겁니다. 실제로 풀 텍스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까불면 죽어라는 말이었는데. 단순한 실수였다. 제가 말 실수를 하였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약간 단어가 튀었습니다. 여기 나한테를 뺀 게 되게. 나한테를 뺏었잖아요. 나한테를 끼고는 말이 안 되거든. 그리고 웃긴 건 예장통합 2단사이비 총회에서도 심지어 그걸 빼줬어요. 빼줬어요. 자기들이 해석할 때도 아주 민감한 부분을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 주어 빼기. 8번 항목도 좀 웃깁니다. 이건 총괄해서 이게 말하자면 기소가 될 때 이 항목, 이 항목, 이 항목이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기소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여러 항목을 나열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소를 했냐면 과격하고 정제되지 못한 언어에 대하여. 그렇죠. 퇴근하고 싶어서. 그의 설교 내용 전부입니다. 사실 질문 별거 없죠. 너 이 새끼 왜 이래. 그런 질문이죠. 아니 너 설교에서 이게 뭐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기로 정치 구호와 설교가 혼재하여. 제가 정신이 없는 인간입니다.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과 설교 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있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지만. 잘못했는데요. 심지어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의로운 분노 때문에 변호하였다. 너무 화나서요.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이랬다는 얘기죠. 문재인이. 자 그 다음에 단순한 실수의 연속이었다고 말하고. 실수를 제가 좀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킬포인트.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하였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단 심판관이 와서 너 설교가 이게 뭐야 이게. 천박하게. 라고 했더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무서운 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에서 기독을 왜 뺐는가. 역금은 안 된다는 직감을 한 겁니다. 이분들이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이단 심판만은 피하고 싶다 내가. 그래서 기독을 뺀 거구나. 그렇죠. 이 정치활동과 나의 기독교 목회자로서의 활동은. 자연스럽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너는 여기도 웃긴 게 영국 결론이. 물론 이단이냐 아니냐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별개죠. 별개이니까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는 없다. 그런데 적합하지 않은 인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성도들은 가급적 정강원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건면한다. 건면 나왔죠. 건면. 그게 이 보고서의 끝문장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약간씩 차별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게 사실 이제 여러 말하자면 징계의 정도 중에 차이가 있는데 그 징계의 정도 중에서 그나마 전광훈이 감내할 만한 수준의 징계입니다. 그렇죠. 이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원래 여행 금지 구역이 나아야 되는데 여행 주의 구역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이 주의하라고 하죠. 이런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걸 조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 예수교 장로회의 세계 주요 종파. 그러니까 이제 뭐 집회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협회 뭐 총회 뭐 이런 데서 고신 합동 통합이 다 이단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예장 통합이 제일 약해요. 집회 참석 및 금지 권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집회입니다. 집회에 한정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설교라든지 교회 예배가 아니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그것도 이제 권고하는 사항으로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잦은 언어 활동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단성을 심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합동은 조금 더 세서 별도의 항목을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집회 참여 금지를 촉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도들한테 그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긴 여행 금지. 그렇죠. 조금 더 강도가 세죠. 고신총회 쪽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강도가 셉니다. 교류와 참여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미수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목이 뭐냐. 이단성 있음이 나왔습니다. 적국. 이단이다 라고 완전 규정한 건 아니지만 보니까 이건 이단성이 있다. 라고 규정이 나왔어요. 교류 불가. 가장 피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게 고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를 긴장 타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예장 고신에서 해석했을 때가 가장 적극적인 해석인데 이단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쫄아가지고 그 뒤에는 소명을 조금 적극적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전광훈이 속한 총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입니다. 한기총. 한기총이죠. 본인이 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한기총에서 이단 판정을 받으면 진짜 목사 자격 박탈입니다. 그런데 이 노력의 결과 한기총에서는 최근에 이단 결정을 계속 미루면서 뭉개는 중입니다. 처음에 회부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단 결정을 내릴 것이 거의 확실시 됐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총회의 구성원이 자꾸 바뀌고 그러면서 이단 결정을 안 내릴 걸로 전망이 바뀌는 중입니다. 어른들의 언어로 봐주기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또 이제 JMS 다큐를 통해서 목도했었던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 그보다 순한 양이 없죠. 그리고 갑자기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든지 자기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렸다고 자기 뺨을 때린다든지 이런 장면을 목격했던 것처럼 이단 심판관들 앞에 가니까 소명이 신실해집니다. 굉장히 용코로 걸렸다 싶었을 때는 순해지죠. 용코로 걸렸다. 하지만 과연 실제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칠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면 없습니다. 그건 최근에 보인 일련의 행동을 온 국민이 다 봤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단 심판에 회보되고 있었던 와중이었던 2021년 연말의 설교에서도 자기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기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가지고 이 새끼가 무슨 메시아가 하나님한테 돌로 칠라 그랬더니 나도 작년에 하나님과 한번 죽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돌로 맞았는지 피가 나고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아빠 아빠 그것만 못한 거야 내가 하는 말은 나이 하나님께 말은 하자 없어 하나님께 말은 주가 하는 말도 하자 없어 사람마다 주님과의 교통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은 다 다른 거야 하나님껏 알면 주가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여 어떨 때 기도할 때는 이 말도 해 이 말 가지고 또 절반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꿔하자 내 그런 말도 할 때도 있어 나는 하나님과의 별스러운 애교를 다 부려요 이거는 내가 주님과 주고받는 대화야 이걸 우습게 보는 것도 좋은 해석인데요 우습게 보기 이전에 이 사람의 이익관계를 파악해야죠 예전에 가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내 직업의 장에서는 우리 고객을 여전히 만족시켜야죠 본인 본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단세포야? 왜 또 신성모독을 해?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본인의 본분에 또다시 충실하게 됐다는 것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만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발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강훈 목사 연구보고서에서 접했던 거 하나님께 까불면 죽어라는 말이었는데 실수였다라고 했던 거를 그냥 자기가 다 부정을 하면서 아니다 하자 없다 하자 없다 그리고 심지어 뭐냐면 예수하고 자기 자신을 거의 동의시합니다 예수가 유대인들한테 돌로 맞을 뻔했었던 그 장면을 자기가 지금 돌을 맞고 있다는 것과 등치시키는 거죠 본인을 신격화하는 중이고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신하고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고 애교도 떨고 신을 인격화해가지고 내가 거기에다 대고 애교도 떨고 나하고 자리 바꾸자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스스럼 없는 관계다 이것도 신성모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리 해석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왜 김건희의 무당에 그렇게 발작버튼이 눌리는가 거의 업계가 겹치기 때문인 거죠 지금 그렇죠 사실상 이 얘기는 무당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맥아더 장군 모시고 있는 무당들이 나하고 우리 장군님하고 얼마나 친한지 알아? 내가 장군님하고 평소에 무슨 대화를 하는지 니들은 진짜 깜짝 놀란다 전 늘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그 무당은 영어를 할 줄 아는지 그렇죠 이 신은 그럼 히브리어로 소통하는지 한국어로 소통하는지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구단의 주인이 바뀌고 나서 왜 저 팀의 이름이 랜더스로 바뀌었지? 추측가 그냥 의심일 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랜더교 같잖아요 외계인 우주 접시도 그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 우주인 접시가 그 UFO가 랜더스의 어감을 희석시키는 데 쓰이는 아이콘이죠 실제로는 인천상적전이고 우파적가지죠 말하려면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왜 굳이 랜더스겠습니까? 그 일배구단주가 우파 200석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당장악이 목적인 거랑 비슷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2단 심판을 지금 받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든 종합적인 과정을 거쳐서 정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노력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노력 그리고 여성 비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약자를 공격해서 그거를 자기에 대한 신도들의 세뇌에 이용하는 방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때는 바짝 움츠릴 수 있는 어떤 기미남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많이 봐왔던 가짜뉴스맨들의 결론과 비슷한 경로를 걷게 됩니다 지금까지 떠든 전광훈의 모든 설교 내용은 결국 비즈니스를 향해 있다 돈이다 돈이다 본인이 직접 얘기합니다 나는 돈이 좋다 심지어 한 번도 지금까지 실패한 적 없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약장수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던 거냐면 약장수들이 60년대 70년대에 동네 돌아다니면서 약을 팔 때 소위 약을 판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죠 약을 팔기 전에 썰을 풉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조금씩 조금씩 믿도록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시행하도록 만든 뒤에 결정적인 순간에 등 뒤에서 약을 꺼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 특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설교라는 거는 약을 팔기 위한 수단 약을 팔기 위한 썰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자신의 목적이 돈이라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약 파는 순간을 캐치해 보았습니다 이제 파일명이 돈 좋아여가지고 DJ 듀오씨 같네요 여러분 돈 좋아해? 안 좋아해? 나는 돈 좋아해 굉장히 좋아해 난 돈 좋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점령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청년 사업단을 조직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돈을 점령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점령하는 주체는 실제로는 본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점령할 방법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이 청년 사업단이라고 강조했었던 그 조직 그 조직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전 한나라는 사람인데 전 씨군요 전광훈 씨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은 전 애녹이라고 역시 이제 교회 승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안 그러겠습니까 뭐 하나의 어떤 거대한 비즈니스 조직 패블리 비즈니스인 건데 그 조직에서 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 그 청년 사업단이 무슨 일을 하느냐 알뜰폰 사업을 합니다 너무나 세속적이죠 레알 알뜰폰이요? 레알 알뜰폰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아니요 KT 통신망을 이용한 알뜰폰 사업을 합니다 심지어 KT 통신망을 이용해요? KT 통신망을 이용합니다 여우와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건 절대 아니고 코리아 투말로를? 아니 코리아 투말로 맞나? 아니 물리적으로 코리아 텔레콤을 이용합니다 투모로우는 KTNG 아 KTNG구나 투모로우엔 글로벌 자 그 알뜰폰 사업에 자기 신도들이 이제 동원되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심지어 그래서 홍보 영상도 별도로 찍었습니다 어머 직접 들어보시죠 전광훈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또 준비해 오셨던 청년사업단 통신사업 퍼스트모바일이 드디어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출시되었습니다 퍼스트모바일 통신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퍼스트모바일에 참여함으로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예수한국 보금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봤는데 어떻게 해서 애국 시민들의 경제 생태계가 조성된다는 건지는 끝까지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선도자라는 말을 쓸 때 퍼스트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그렇죠 선지자 선도라는 말이 이상하게 오역되면서 전광훈에게는 제1이 됩니다 그래서 전광훈의 교회 이름이 사랑제일교회죠 이 제1이 퍼스트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 퍼스트가 퍼스트모바일의 퍼스트죠 너무 웃긴 거 짤을 하나 지금 헬마가 주워왔는데 광고 문구예요 당신의 유심이 애국심이 됩니다 킹받아 X킹받네 진짜 나임을 맞추고 지랄이야 심지어 잘 맞아 피지컬심 없는 심이 개발된 이때에 내 심이 애국심이라니 그러니까 지금 퍼스트모바일의 홍보 영상에 제가 이제 들려드린 대목을 보면 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구성 요소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건 유심을 와요유로 안 해가지고 다행이네요 보세요 일단 교회를 통해서 뭐랄까 세뇌되기 쉬운 신도들을 끌어들여서 장악합니다 그런 뒤에 그 사람들을 정치적인 맥락과 연결시키죠 그래서 애국시민으로 호칭을 부르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을 결국 어디로 끌어들이냐 자기들의 패밀리 비즈니스 경제 생태계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동원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명분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가는 첫걸음 심지어 이게 왜 짜증나는 거냐면 유심이 애국심이 되는 라임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요금제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에 비해서 비싸요 눈탱이야 알뜰폰 요금제가 아니에요 6만원대 막 이래요 애매하게 그냥 메이저 통신사보다 한 만원 싼? 그리고 타이틀을 애국 요금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말하자면 순진한 노인들을 홀려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 참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걸로 보이고 이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대한민국에 1,200만 기독교 신도들이 다 가입하면 우리가 하루에 2,000원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죠 제가 쓰고 있는 요금제와 동일한 데이터와 동일한 통화 메시지 무제한인 요금제가 제가 쓰는 것보다 2만원 비싼데요 한 50% 정말 세게 나가면 순수익은 한 50% 더 이익보겠네요 이런 눈탱을 가지고 알뜰폰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아니 퍼스트 기부 텐은 뭐죠? 왜 요금제에 기부가 들어갈까요? 그건 사실상 자기들한테 기부하라는 목적이 있는 비싸지만 이것은 기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기부해서 어디다 쓰는지도 말 안 해주고 그렇죠 지금 이게 왜 경제생태계라고 자꾸 강조를 하냐면 이거 외에도 다른 사업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어요 그중에 은행을 만드는 사업도 있고 진짜요? 그건 안 되나? 이름만 은행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을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상호를 왜 출원을 했느냐면 그걸 만들고 카드 사업을 합니다 이게 그 카드군요? 퍼스트 모바일은 모바일이고 별도로 또 목회와 연결되는 카드가 있어요 전도카든가 하여튼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는 농협하고 제휴를 해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교인들이 쓰라고 만드는 신용카드 사업은 진작부터 있었어요 뭐 한 30년은 된 걸로 압니다 맞아요 그런 첫 번째 모델을 제가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고속터미널에서 근처에서 근데 이거는 여전히 궁금한 또 하나의 제가 아까 그 광고판을 한 번 더 쳐다보아도 이상한 게 그러면 크리스찬용이다라고 열심히 말을 하라고 칩시다 왜 첫 번째 광고 문구가 애국하는 즐거움입니까? 그거죠 이게 다 하나로 묶여있는 겁니다 보수적인 정치 세력화와 교회를 이용한 신앙을 동원하는 방식 광고판 이렇게 써있어요 애국하는 즐거움, 퍼스트 모바일 이게 다 하나의 생태계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치와 종교와 비즈니스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형태 밑에는 애국을 위한 선택이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뭐라도 좀 연결하는 핑계 하나라도 좀 되지? 안됩니다 왜냐면 나는 돈을 좋아하니까 그 솔직함에서 또 카타르시스를 느껴버리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히 성경하고 이어지려면 그 애국이, 애국할 나라가 이스라엘이어야 된단 말이면 난 안 하지!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알뜰폰 사업, 통신사업 그리고 이제 카드 사업 그리고 일종의 적금 상품도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거는 이제 주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정광훈이 호구로 상정하고 있는 자기 구독자들 내지는 자기 신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층을 노리고 복지병원 얘기를 꺼냅니다 자 우리 기사 읽기 놀이 시간에 올해 사는 명사가 가는 노블 카운티 광고 같은 기사 읽어드린 적 있잖아요 네 한 달에 얼마 쓰고 죽을 때까지 쓰시라 이러면서 그거 좋다고 홍보하는 기사 그렇죠 사업 아이템이죠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런 걸 눈치챘습니다 들어보시죠 아, 약간 그런 게 있구나 자기를 추종하는 연령대의 니즈를 그렇습니다 하는군요 지금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장수의 꿈은 노인네들에게 뜯어내는 월세죠 음 들어보시죠 세계적인 병실 5천석의 복지병원을 내가 지을라 그래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한 나라 갈 때는 이쁜 간호사들 말이야 치마도 짧게 입혀가지고 가슴도 볼록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상가대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임종할 때 옆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면 죽었냐? 아직 안 죽었냐? 덜 죽었어? 한 줄 더 불러? 그 날 아침 거기서 이렇게 한란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케팅 마케팅이 이제 결합이 돼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층에 어필하는 소위 복지병원 이건 일종의 호스피스 병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사업 모델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성적인 요소를 부과하겠다 자신의 어떤 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 애들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상품화한 여성들이 뭔가를 한다 이거는 물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자기 홍보에 사용하는 방식 통역의 패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부터 쭉 들어보시면 통역은 여성 비하적인 말을 어떻게든 걸읍니다 최선을 다해 걸읍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박 노력하거든요 With four breaths 이러면서 장사의 중요한 코멘트라는 걸 알아요 이야 최근에 강남에 공실이 많죠 늘 그렇습니다 요새는 안 그런 데도 없고 경기는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의 건물주들은 정신적 담합을 했죠 서로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월세를 안 깎아줘요 깎지 말자 그럼 자꾸 빚어 그럼 뒤지겠죠 가끔 이런 곳들이 호스피스 병원으로 바뀝니다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사업 아이템인 건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말하자면 얼마 안 남았거나 혹은 충분히 남아있는 일종의 유산들을 누가 가져갈 거냐의 싸움이 자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전광훈 무리들은 어쩌면 판단을 하고 있는 걸 텐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종합선물 세트로 펼쳐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일종의 복지카드 그리고 모바일 통신 알뜰폰 사업 거기에 복지병원 이것들도 다 정부 지원 사업과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거나 공공기관하고 같이 하면 좋은 아이템들 맞습니다 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별도 법인을 세워서 자기의 딸이 대표거나 자기의 아들이 대표입니다 패밀리 비즈니스와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약장수 비즈니스라고 했던 게 결국 이 사람한테 있어서 교리니 뭐니 하는 모든 설교의 내용 성경 해석과 관련된 것들이 실제 목적이 아니다 비즈니스만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할 거라고는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만 이명박의 조금 더 열화된 버전이에요 그렇죠 집안을 우루루 몰고 가서 이 사업 저 사업 만들어내고 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하고 그걸 밟아도 또 정치인이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타깝게도 본인이 어떤 구상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그렇게 잘 작동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암초를 만났죠 그렇습니다 특히 뭐가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일단 카드 사업 같은 경우에 201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복지 카드 사업이 실제 가입자가 뉴스앤조이의 분석과 취지에 따르면 2천 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게 11조를 갖다 줄 때는 나몰라라 묻지마지만 그렇죠 카드를 선택하거나 보험을 선택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깐깐한 소비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 못 이깁니다 생각만큼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전광훈한테 남아있고 그리고 가장 굵기가 큰 비즈니스 모델은 장위 10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알바길을 하는 그 사업이란 말이죠 재개발 목돈 재개발 목돈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500억 플러스 알파 그게 사실상 확정 이익으로 보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믿고 방송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세상일 모르겠을 줄이야 이야 최근에 거대한 남초를 만났습니다 장위 10구역의 재개발 조합원들이 이대로는 못 참겠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최종적인 수익이 한참 깎여도 되니까 그렇죠 제살 깎아내자 너 교회해 계속 거기서 하시오라는 결정을 사실상 내리기 직전입니다 아 거기 빼고 하겠다고 그래서 재개발이 돼서 정상황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1.5채에서 2채씩 갖게 되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서 사실 거 아니야 아파트 새로 잘 지어진 아파트에서 그러면 자식들한테 20년 동안 떠들겠죠 야 저 교회 가지마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주민들이 있죠 월세를 내거나 전세를 내고 저 교회 가지 마세요 이게 장위동의 미래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 조합에서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빼고 재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처음만 해도 건설사가 아니 왜 땅그림을 어렵게 만드세요 그렇죠 라고 했을 사람들이 지금은 통 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큰일 난다는 판단을 재개발 조합에서 한 거고 왜냐하면 이번에 기사 나온 걸 봤더니 한 달 이자가 17억이 돼요 1년에 200억의 이자를 내고 있는 거라서 원래는 3년 공사를 당길 수 있다면 500억 주자였는데 더 늘어지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냥 빼고 가자로 결정이 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대의원 회의는 이미 이 방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또 이제 중요한 시장의 흐름 변화라는 게 있는데 그 앞에 어두운 시장을 알려준 재앙이 한 번 보였죠 전천주공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서울 불패 됐고 야 우리 죽어 빨리 해야 된다 이대로 있으면 다 같이 죽어 그리고 왜냐하면 장식구역 건너편에 장식구역이 있는데 거기가 거의 이제 같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미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심지어 그 아파트가 자입니다 네 얼마나 빡쳐 큰일 났죠 지금 동대문구 성북구의 10년대부터 시작했던 사업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파지도 못했습니다 욕망의 충돌이 예상치 못한 지점으로 전광훈을 인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의 입장에서 이제 이게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500억을 못 받게 됐다도 있지만 동시에 그전에 재개발 조합에서 공탁했던 돈 80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원래 이 땅의 땅값으로 인정했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 테니까 빨리 좀 빠져달라고 공탁을 했었고 심지어 사랑제일교회에서는 그중에 28억을 미리 썼습니다 토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디다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28억을 쓰고 메꿔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전광훈의 미래에는 무엇이 기다릴 것인가 그 돈 중에 일부는 판데믹 때 광화문에서 집회하면서 나눠준 김밥값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정치인에게 흘러가는 봉투에도 들어있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리고 그 돈은 알게 모르게 무형으로 유형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자기의 지지자들이 그 돈을 받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붙어있는 행동대장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받은 사람들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의 거짓 선지자는 다음 스텝을 어디로 밟아갈 것인지 상당히 좀 첨예하게 주목이 되는 바이고요 저희가 3시간 동안 이 내용을 정리해 봤었던 게 단순히 자신을 선지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과 만나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가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패턴을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정체를 속이거나 정체를 가장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게 처음 말씀드린 거였고 그 다음에는 거대한 비전을 억지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200석의 보수 정당을 만들어서 그중에 일부를 우리가 차지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수단은 매우 치절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 약자를 주로 공격해서 그걸 동력으로 삼는다라는 점이었고 그러고 나서 결국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 비루하기 짝이 없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것을 그렇죠 이 위기의 상황에 비루해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는데 전광훈은 다음에 뭘 할까 이런 걸 상당히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국민의당원들이 있다라는 점 저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들 해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은 공천위기에 떨고 있는 비명 그리고 공천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이번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예나처럼 비명계의 지옥으로 달려가는 진명 그리고 원래 있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싸울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쉬운 그림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아기 새들처럼 우리 엄마세 윤 대통령이 지렁이를 불어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통령실의 검사쟁이들 이들의 특징은 지지자 없음입니다 이들끼리 당을 장악하면 표를 못 받아서 공천을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난 장악한 줄 알았는데 표가 필요해 지지자들은 전광훈이 갖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을 등에 업은 전광훈은 이제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리했다 하지만 돈 없음이라는 암초에 걸려있습니다 한 가지씩 꼭 필요한 것들이 결여된 멍청이들이 내년 공천권을 가지고 여당의 공천권을 가지고 다툼을 시작할 겁니다 지역에 공들였던 후보들은 혹은 유지, 당협위원장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네요 제가 그래서 제일 웃긴 그림은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양쪽 모두에 무릎 꿇어서 얻고 싶은 걸 얻은 김기현 은 울고 싶다 양쪽 다 똑같은 공천권이 필요하다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분의 아주 마이너한 관전 포인트 하나를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들은 이게 가장 메이저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달의 헬망스코너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주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당신의 삶은 이야기로 가득한데 알고보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잘 말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고달픈데 우리는 나누면 가벼워지는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지내는 편이지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가장 성의있게 들을 두 사람 이겨겨 정은정과 함께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어 예능 팟캐스트 XSFM의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에 만나요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29 데이즈를 경험해보지 못한 고객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합류적인 가격 다양한 라인업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드림핏 입는 생리대까지 준비가 되어있고요 소재로는 유기농 코튼입니다 런칭부터 액세스몰과 함께해왔어요 처음 미팅 오셨을 때 기억나시나요? 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망할 거다 망하지 않았어요 29 데이즈 이제는 많은 고정 고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정 고객들이 바꾸지 않고 고정 고객이 늘어나는 걸 보면 이 원칙을 생각해야죠 생필품은 바꾸지 않는다 잘 그러니까요 정착한다고 하죠 네 많은 분들이 정착하시는 걸 보면 저희는 모르지만 아마도 괜찮은 품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사실 수 있고 액세스몰에서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행사하고 우리가 이제 HP가 떨어져서 원고 최대한 쓰지 말자 제가 이제 에디터하고 협약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일합니다 뉴스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작년 4월 26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다 합니다 집회를 신고한 표 같은 게 있어서 살펴봤는데 다른 신고자로는 추억의 이름 벨라도 자유통일당 구국총연맹 한미자유의 물결 등등이 있네요 이런 게 있군요 근데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집회를 신고한 바로 그 다음 날 4월 27일에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번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네 이 100일 로드맵을 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향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랬대요 윤석열 정부가 1년에서 이제 한 주 모자랍니다 근데 그 사이 많은 것이 사라졌어요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선물로 나갔어야 될 맥주 휴무 두 병이 사라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서 보내드렸어요 네 그건 사서 보내드렸고 그리고 백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보도하는 기사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합니다 결국 백신은 대중이 정말 많이 맞았고 그래야 하듯 네 근데 없어졌습니다 부작용이나 피해자들이 없을 수는 없고 네 근데 기사만 없어졌어요 보자고요 어떤 게 사회적인 문제라고 언론인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를 발굴합니다 네 언론에 따라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데스크에서 발굴한다고 많이 표현하죠 피해자를 발굴해냅니다 근데 피해자가 많죠 그럼 발굴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가 나니까 얼른 뛰어가면 됩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엄청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21년, 22년에는 없는 피해자를 발굴해냈죠 이제 왜 없을까요? 못 찾겠거든요 원래 원래부터 찾기 힘들었고 귀찮거든요 딴 얘기인데 전세사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뉴스 보고 오고 있다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빨리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은 건 지원을 하지 말라고 동의하지 않은 게 아니고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국가가 먼저 보상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라든지에 대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시대전환을 뺀 모든 야당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민주당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늘 부르던 노래가 지금 1년 만에 지겨워진 가락 중에는 그런 게 있죠 민주당이 이렇게 해놔서라면서 아니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겨워지냐면요 패턴이 익숙해진다는 게 소비시장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패턴이 익숙해지면 다른 곳으로 몰려가는 걸 평생 수업을 받은 게 현대의 시민들이에요 근데 같은 패턴의 노래를 부르죠 예를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에서 마약 수사를 똑바로 안 해서 마약 천지가 되었다 마약값이 피자값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면 이 가라를 바로 아니까 받으면 프리스타일 배틀 같은 거예요 받으면 바로 다음 펀치라인이 떠오르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때 검찰총장 니네 형이잖아 그리고 그 사람네 와이프하고 너 하루에 몇 번씩 연락 주고받았잖아 그때 뭐 했니? 그러니까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가락에 익숙해지면 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지난달 30일 기준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가 9만 4천 5백 11건입니다 이 중에서 심의가 완료된 건수는 8만 5천 2백 32건 90.2%가 심의가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 사망 17건 포함해서 총 2만 3천 4백 62건 27.5%가 보상 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탈락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제너러스하게 받아준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없다는 말을 못하는 사회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과학적이지 않게 보상해야 됩니다 지난달 21일에도 국회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토론회가 있었고요 국회의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그리고 전문가 백신 피해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정치란 이런 겁니다 과학적으로 못 믿겠다 치죠 목소리가 있는데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백신 피해자 모임 코백회라고 하는데 작년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다가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 그때 언론에 많이 나왔던 그 단체입니다 이 단체 말고도 다른 단체가 많이 있어요 한 단체인 것처럼 좀 어둑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의 주장을 좀 전달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좋아요 공부를 살짝 했는데 현재 활동하는 분들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더 이어가시겠죠 네 인과성 심의 기준으로는 백신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 대상인 이게 약간 딜레마존 같은 구간이 있어요 4-1가 보상 제외 대상인 4-2 사이의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상 반응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있다고 전 세계에서 알려진 질환들이 있어요 네 그 이상 반응 안에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 이분들의 주장은 이 기준이 지나치게 기계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치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기준은 정치가 합의해서 만들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정치가 내놓는 모든 해법이란 만드는 데 짧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즉 후숙을 거치지 않는 만큼 엉성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정치의 문제이긴 한데 정치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근거들 없이 싸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해당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왜 피해자에게 있느냐라는 항의도 있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정당한 항의입니다 네 지금은 이분들의 주장에 저희가 가타붙다 말을 붙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들을 이용했던 세력들입니다 작년의 이야기 이맘때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공약으로 부작용 인가성 입증 책임에 정부 부담 사망자 선보상 후 정산 중환자 선치료 후 보상제도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안정성 입증된 백신 확보라는 4개의 공약을 냈거든요 네 이 중에서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는 이미 있었고요 안정성 입증된 백신 확보는 지금도 생각하기가 좀 황당한 공약이네요 그 백신을 온 국민이 다 맞은 뒤에 내놓은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죠 대선 데이터 센트럴 때 저희가 제가 정말 죽도록 말씀드렸던 그것 너무 많은 공약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고 해놓은 것들이었다 맞아요 그 외에 앞에 부작용 인가성 입증 책임에 정부 부담 사망자 선보상 후정산 중환자 선치료 후보상 같은 거는 지금 백신 피해자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자고요 제가 로봇 청소기를 사야 돼요 근데 이미 그냥 청소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카달로그에 가득해요 빨아들인다 빨아들인다 세다 먼지가 없어진다 먼지통을 비울 수 있다 이런 것만 있어요 네 그럼 그거 사겠느냐고요 그렇죠 뭐 센서에 대한 설명도 없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꼭 정치권만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로 봅니다 이미 이루어놓은 일을 홍보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홍보합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는 계속 이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신 부작용에 목소리를 높였던 언론 국민의힘 그 외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디서피어 사고를 정치화하고 피해자들을 이용한다는 비판은 저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있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저번 뉴스 아이카이브 시간에는 제가 아직도 선거부정을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고 그들이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사례를 보고 나면 오히려 그쪽이 더 진정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뉴스는 뭐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신규 확진이 언제나 다섯 자리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대선 때 얼마나 많은 공약이 있었어요 마스크 벗은 거 말고는 한 게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 재밌는 게 시민들이 자연인과 모두가 마스크가 답답하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건 이해합니다만 언론도 그 어떤 언론도 아무런 불쾌감이나 어색함 없이 드디어 벗는다 마스크 이 얘기가 올해 우리나라 언론이 다루었던 코로나19 관련된 메이저 이슈 단 한 가지입니다 네 네 속 편하시겠어요들 두 번째로 2013년 4월 24일 10년 전 방글라데시의 라나플라자 의류 공장이 무너져서 1134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가 그 10주년입니다 그러합니다 그리고 2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때 건물이 붕괴된 겁니다 네 3000명이 넘는 인물이 있을 때 붕괴가 된 겁니다 1000명이 돌아가셨다고요 엄청난 참사죠 붕괴된 건물은 8층짜리였고 9층을 증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건물주가 비리와 무허가로 8층까지 증축을 한 거예요 부실공사로 그리고 붕괴될 당시에는 9층도 증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지은 건물에 판자 건물을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건물 1, 2층에는 상업시설이 있었고 나머지 층에는 H&M, 자라, 갭, 베네통 같은 글로벌 의료 브랜드 특히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하청으로 옷을 만들고 있던 공장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장용 건물에 대한 감리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감사가 왜냐하면 높은 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더 무거운 물건들이 오거든요 네, 그렇죠 옷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자주 나죠 사무실 건물이랑은 얘기가 달라요 사무실에 무거운 건 기껏해야 책상이거든요 종이, 책상 화분 붕괴 사고의 과정은 우리나라 산풍폐가점 붕괴 사고와 비슷합니다 네, 이게 한국의 참사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건물을 아무렇게나 지어서 무너졌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했던 사고는 그 전까지는, 이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삼방백화점 붕괴 사고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예요 붕괴 조짐이 많았는데 건물주가 이걸 무시했고 사고 당일 정전이 발생해서 관리인이 발전기를 돌리자 그 진동을 못 이기고 건물이 붕괴한 겁니다 그렇답니다 사실상 언제든지 붕괴될 상황이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대피도 했었고 러시안 룰렛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사건은 이후 세계 패션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일단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의류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고요 그렇고 이렇습니다 국가의 면적당 의류 쓰레기가 가장 많은 나라죠 그렇습니다 물처럼 흐르죠 의류 산업이 국가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합니다 혹시 입고 있는 택 한번 뒤져보시면 방글라데시일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티르키에 그리고 노동환경은 우리나라의 70년대 동대문 창신동의 노동환경과 비슷합니다 2013년 방글라데시의 의류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한 달에 약 37달러였고요 월 37달러 사고 당시 많은 공장이 납기에 쫓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전 세계의 패션업계가 다른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패션업계가 현대의 플랜테이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패스트 패션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 브랜드가 인류의 적 골칫덩이 중 하나라는 걸 인식하는 계기가 됩니다 네, 아마 10년 전쯤에 그런 지적들이 잠깐 붐을 잃었던 것이 기억들이 나실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패션혁명이라는 운동도 생겼어요 패션 레볼루션 그래서 이번 주가 패션혁명 주간이기도 하고요 4월 24일이 패션혁명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랍니다 사고 후에 방글라데시의 최저임금은 이 사건을 계기로 상승했어요 지금은 사고 당시에 2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중국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해요 여전히 다국적 기업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죽어도 여기에 공장을 짓고 싶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랬을 때 한국의 산업이 발전하던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던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들을 바쁘게 해놓고 나면 보수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수구 정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서로를 묘하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정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주도록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겠죠 이게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나라의 심각한 질병 같은 겁니다 정치를 뒤엎지 못한다 사람들을 바쁘게 해놔서 여기도 그렇겠죠 죄송한 말씀인데 그저께 뉴스라운드업 시간에 연생활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커터를 늘렸다는 말을 했잖아요 다음에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치죠 그러면 언론들은 그제서야 외국인 혐오를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중국 혐오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살이 났죠 경제가 삼성전자가 작살이 났던데요 그 좀 딴 얘기인데 이 얘기하고는 한국의 대기업의 내부 분위기를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 못하겠고 제 정보원들도 다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 기업 내부의 목소리는 전경련을 통해 반영됩니다 그리고 전경련이 원한다라고 정리된 것들은 경제지와 보수지를 통해 나갑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순수익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이게 뭐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솔직하게 보수 정치 때문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면 경제지는 지금 이렇게 반응할 리 없어요 다시 말해 현 정권을 실드 쳐줄 리 없어요 따라서 제 순진한 결론은 이겁니다 대기업들도 경제지들의 주인님 보수지들의 주인님들도 아직 정치가 우리 경제를 망쳤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수익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은수미 차용인이 이 얘기 한참 해주고 갔잖아요 수익이라는 게 물건 팔아 돈 남는 것만 수익이 아니다 부동산 쟁여놓기 세금 덜 내기 임금 깎기 그리고서 안원나기 이게 다 수익이다 그 수익이 더 커 보이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의 한가운데에 있는 건 아닌가 대기업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현대차 기업은요 지금 사실상 진보당이 돼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그 일가에 있던 정몽준씨가 이번에 핵 개발해야 된다는 소리나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멘탈이 허약하고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업 결정에 관여하는 건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관성대로 판단하는 거긴 할 텐데 카시주 사카이브로 돌아오면 이 사건이 벌어서서 이유로 H&M이 주도해서 유럽의 기업들은 ILO와 함께 그리고 노조하고 같이 방글라데시 어코드라는 안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거 맺었으니까 여기에 너희들 글로벌 의료기업 다 가입해! 라고 했는데 북미의 갭, 월마트, 노스페이스 등은 협약 서명을 거부했어요 안 하고 도망다니다가 얼라이언스라고 자기끼리 딴 걸 또 만들어서 가입했습니다 대충 좀 찾아보니까 어코드는 되게 적극적이더라고요 오히려 현지에서 어코드가 법적 구속력이 있거든요 현지에서 어코드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 이런 말까지 있는 정도더라고요 너무 빡세서 근데 얼라이언스는 별거 안 한대요 그렇겠죠 어쨌든 둘 다 기업들의 출자로 공장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3의 길이 있어요 디즈니는 방글라데시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엥? 그냥 해지해버렸어요 리스크잖아요 지기 싫다고 해지해버렸어요 무서운 게 없네요 좀 찾아봤거든요 디즈니가 재작년부터 다시 방글라데스에 소싱을 재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이제 좀 잊었겠지 싶었는지 그렇죠 여기까지가 방글라데시는 1134명의 사망으로 바꾼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궁금증입니다 지구가 죽지 않아도 사람이 죽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소비시장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근데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려고 하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에 썼다가 지운 내용이긴 한데 소비자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실제로는 유권자로서 혹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 미안해한다면 그게 오히려 합리적일까 소비자로서는 너무 미안해하진 않았대요 아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네 책임감 정도는 소비에 대한 책임감 정도는 가지여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저도 옷장살래요 한 번 시도하니까 좀 커뮤니케이션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원단 인력 모든 게 국산인데 배송 모든 게 포장 근데 저 같은 고객들은 중요한 게 수예요 수 생산하는 수 이 정도 생산을 하면 비용도 꽤 들어가고 받아주실 곳들도 꽤 비싼 곳들이에요 그분들이 노동권이 보장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적어도 이 정도는 확인하거든요 센 인건비의 사람들이 센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업들은 그럴 수 없어요 디즈니나 갭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회사만큼 벌고 끝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스사칼부였습니다 500위의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첫 주에는 선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선생이 돌아오는군요 선생이 제가 어디 간 적은 없지만 5월 3일에 오십시오 했더니 문자를 보내자마자 세 가지 이야기를 고르라고 합니다 오 손막하세 다 미친 개소리였어요 딴 거 없냐고 묻기 전에 새로 쓰라 그러면 고생할 테니까 그냥 제일 덜 미친 걸로 해라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은 제일 미친 걸 원할 텐데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 중에 제일 또라이 같은 얘기예요 5월을 맞이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상평론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게 이제 미국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여놓으셨던 분들은 너무 신나는 조지 산토스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3회에 돌아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를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D, W, K THANK YOU I, D, W, K I, D, W, K